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부 1번 시트 클릭하셔서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에 직위가 차장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간혹 범위를 거꾸로 지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급 필터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제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지정하는데요. 직위가 차장이면서, 뭐뭐 이면섭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 입력하시고요. end함수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직위가 있는 C4를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F4를 한번, 두번, 키보드 F4키를 두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차장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쉼표, 문자니까 큰 다운뷰 처리해서 입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총 급여가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는데 G4 셀에 있습니다.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그 값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작다라고 입력하시고 50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새해 서식 규칙에 C열에 데이터가 차장이면서 그 다음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란 조건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식을 클릭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샵샵샵이 나왔다면 열 너비를 범위를 지정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 확인해 보시면 차장이면서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만약에 잘못 넣었습니다. 지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시거나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건부 서식 규칙을 지워볼까요? 규칙 지우기, 시트에서 전체 하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4부터 F14까지입니다.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 P 또는 S라고 되어 있네요. 등호 입력하시고 OAL 함수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면.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건데요. 체험 코드가 입력된 C4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고요. F4, F4키를 두 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 심표 1 해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left 함수 이용하셔서 C4, F4, F4 두 번 눌러서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S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C열에 있는 데이터 줄 중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하고 같거나 또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하고 같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눌러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행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그 다음 표준색의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색깔명을 확인하실 때는 무늬색을 눌러서요. 표준색의 마우스 갖다 놓으면 연한 녹색, 그 옆에가 녹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우리는 배경 색깔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P 또는 S에 해당한 데이터 왼쪽에 첫 글자가 P 또는 S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문제에서 제시한 색깔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전체의 서식을 지우지 않고요. 부분만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내가 작성한 수식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규칙 편집을 누르셔서 함수에 오타가 있었거나 또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을 수식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마우스로 클릭해서 작성을 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시다 보면 전혀 다른 수식이 입력될 수 있으니까 방향키보다는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